비는 그쳤지만 전국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설악산에는 초속 36.8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가운데 커다랗게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영상에 포착된 그림 같은 풍경 함께 보실까요? 설악산 울산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CCTV 속 영상입니다. 거대한 바위산 위로 커다랗고 또렷하게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수요일 오전까지 설악산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떠오른 태양빛이 공기 중에 남은 빗방울에 굴절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파란 하늘에 흔들림 없이 떠있는 무지개, 하지만 그 아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북서쪽에서 천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차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바람이 강해지는 일명 횐현상에 의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었습니다.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